재미로 먹고 맛으로 먹는 오리온 노래방 바로 이번에는 척척박자 부기 만들어볼거에요 잘 보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 바닥에다 놓고 손으로 조심스럽게 뜯어내는거 잊지마세요 하나 완성 또 하나 옳지 우와 드디어 두개 완성 자인지 이 두개를 하나하나 접어서 끼울거에요 먼저 하나를 이렇게 접고 자 안으로 들어간 부분도 접고 다 접었네 그래 이제 이렇게 감아서 끼워보세요 짠 그리고 머리 부분 뽕 눌러주면 또 톡 소리가 나요 자 또 하나 이렇게 접고 그리고 또 끼우는거에요 자 아저씨는 요런거 끼울 때 제일 재밌어요 오 톡 소리가 나는 느낌이 손에서 오거든요 어디 한번 볼까요 어디 톡 우와 손에 오는 느낌이 톡 하는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걸린다는 느낌이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다리 네개가 여기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? 앞다리 뒷다리 우와 바뀌어졌다 자 이게 눈을 만들어야 돼요 어떤 눈으로 할까요? 기기는 엥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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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어다니니까 졸린눈으로 앞으로 그대로 밀어넣어서 꾸욱 누르면 완성 오늘 갑자기 이렇게 이쁜 무기 친구가 만들어졌는데 손가락에다 이렇게 끼우고 친구들을 안 해주세요 엄마 안녕 나 밥 주세요. 엄마 나 보고 열심히 할게요. 그러면 우리 엄마가 얼마나 좋아. 친구들 빨리 만들어 보세요.